병무청과 해병대 교육단은 오늘 연병장에서 2016년 첫 해병대 이병문화제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해병대 출신 부자 찾기와 즉석 사진 촬영 서비스, 치어리딩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에 이어 아들을 격려하는 어머니의 편지 낭독과 여자친구의 고무신 선서 등을 통해 이병자와 가족들에게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올해 해병대 이병문화제는 오늘을 포함해 4번 열리고 포항시는 시티투어버스를 무료 제공하는 한편 이병자 가족들에게 음식값과 숙박비를 5에서 10% 할인해줍니다.